제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백날 딴 데 가서 백날 얘기 들어봐요 저처럼 시원스럽게 이 주가에 대해서 예측해 주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저처럼 자 저기 나야 지금 이제 아까 저 얘기했지 자 뭐야 지금 이 얘기하다가 주신 얘기하다가 지금 못했는데 봐봐 정확히 지금 9,670원까지 왔지 자 여기에서 얘가 여기서 빠져야 9,440원까지 빠진다고 그랬나 아까 저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자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지금서부터 얘가 9,667 다시 여기다 9,667에서 79 자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하방 압박이 또 온다고 지금서부터 계속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해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시 아니니 지금 시간이 10시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지금서부터 네가 참고를 해야 될 건 올라가는 자리면 절대 9,654를 안 깨 알았지 9,654를 절대 안 깬다 마우스 갖다 놨다 네 기다려주신ity 어디야! co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